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마을이고요. 요 앞 다리 건너 주택 뒤로 보이는 임야를 소개 드릴 건데요. 여러분께서 딱 보시기에도 만만하니 야산이죠. 저는 지금 임야를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바라보는 중인데요. 임야의 서쪽편으로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고요. 언뜻 스쳐봐도 흐르는 물은 맑아 보이네요. 임야가 위치한 구룡리 마을은 약 20가구가 띄엄띄엄 흩어져 사는 작은 마을이고요. 앞에 보이는 시설은 생활용품 제조공장인데 굴뚝과 같은 오염배출 요인은 없습니다. 이 위치는 충주와 원주의 중간쯤 되는데요. 저 멀리 보이는 충원대로를 통해 좌회전으로 30분이면 원주도심 우회전으로 30분이면 충주도심에 닿습니다. 이제 잠시 후 임야가 접한 사이드길을 걸으며 임야를 살펴볼 건데요. 임야로 가기 전에 인근에 있는 묘 한 번 잠깐 둘러보실까요? 한눈에 딱 봐도 뼈대에 있는 명문과 가문이 묘인 듯하죠. 누워계신 분도 정승까지는 아니어도 판서 정도는 하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함자라도 알아보려 상석을 봤더니 글자가 다 달아 식별이 안되네요. 제가 또 한문은 기가 막히게 읽는데 참 아쉽네요. 오늘의 소개 임야는 이렇게 세멘트로 포장된 마을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임야의 용도지역은 전체 보존관리지역이고요. 면적은 1,967평이네요. 평당가 10만원으로 희망매매가는 1억 9,600만원입니다. 임야의 북측편 길 건너에 있는 개울에 혹시나 다슬기나 물고기가 있으려나 해서 들여다보는 중인데 안보이네요. 임야가 도로에 접한 부분만 살짝 높고 안에는 완만하니 민둥민둥하죠. 아주 야산이라는 거 거듭 강조드리고요. 1,967평 면적 전체가 이렇게 야산인 겁니다. 임야의 수종은 대부분 잠나무들로 이루어져 있고 군데군데 손나무가 살짝살짝 보이네요. 저는 이 임야를 대형 전원주택 용지나 동호인 전원주택의 용지 또는 가니카페를 겸한 미니수목원의 용지로 어필 중인데요. 제가 굳이 가니카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임야의 용도지역이 보존관리인지라 토지이용계획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에 창고나 공장을 건축할 게 아니라면 보존관리에도 웬만한 시설들은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 이제 임야의 남서쪽 꼭지점에 다 와가네요. 풀이 나 있는 곳의 오른쪽 끝 라인이 임야의 남쪽 경계이고 직선으로 경계가 뻗어가는데 잠시 후 지적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부터는 매매 대상이 아니라는 거겠죠. 눈치 빠르신 분들께서는 벌써 예상하셨겠지만 이 위치에 묘한기가 있었는데 올해 봄에 이장을 했습니다. 제가 임야를 매매할 때마다 어필하는 게 있죠. 나즈마크한 임야는 밭보다 비쌀 수 있고 비알밭은 임야보다 쌀 수 있다는 거. 충주권에서 2억으로 도로접한 밭같은 관리지역 임야 이천평삭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임야에서 바라다보이는 북쪽과 서쪽의 풍경을 보시는 중이시고요. 잠시 후 항공사진의 지적도로 경계와 너비 등을 설명드린 후 길을 따라 걸으며 임야의 둘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 라인이 임야의 지형도이고요. 빨간 별의 위치가 좀 전 저의 촬영 위치네요. 임야의 남북 최장 길이는 69미터이고요. 임야의 남쪽 경계선의 길이는 144미터이고요. 임야의 동북쪽 경계선의 길이는 141미터이고요. 임야 중앙의 동서 길이는 106미터네요. 이제 좀 전이 촬영 위치에서 빨간 별의 위치까지 걸으며 임야의 둘레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2번입니다. 멘트가 없어 심심하시겠지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멘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2번입니다. 멘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2번입니다. 멘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2번입니다. 멘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3번입니다. 승리하는 헝가리안 랩소디 2번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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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